오빠라 안녕하세요 야 좀 가만히 있으라고 얘 마디 갈아입고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블블리 컴푸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안무쉐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을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윤씨 안녕하세요 저기 왑에다가 짰어요 와요 왑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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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해요 저기 왑 챌린지 다들 알고 있어요? 네 왑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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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아니 집이 좁아서 앉을 수가 없는데 저번에 하면서 하나 둘 자 이 상태에서 뭘 하냐 붐 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네 일단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원 부터가 아니라 미리 세븐 에잇 원이에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빰 빰 빰 잡고 돌려서 바라보고 다시 한번을 빰 빰 빰 나 잡고 다시 다시 똑같이 한 다음에 얘를 왼말부터 그냥 이렇게 툭 툭 툭 툭 툭 선생님 지금 짜고 계신 거 아니죠? 툭 밑으로 하 하 두 번 끄덕이면 돼 예스 아 왕혁이 오빠 저는 나 왕혁이 형 보고 싶어 그장님이 열심히 해주는 게 제일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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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8 1 2 여기서 파 이렇게 가자가 나오는데 이제 체스로 그냥 빵치면서 뒤로 가서 하나 둘 셋 툭 툭 툭 툭 툭 바닥 등 쫙 툭 툭 여기까지야? 툭 툭 툭 툭 tylko 툭 툭 대박이다 임 와와와와 넘 아...대박이 안녕 안녕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 예 형님 이렇게 하면서 골반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앞뒤입니까? 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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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옆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전화 받고 올게 네 안녕 전화하고 오신다고요? 자 이거는 내가 짰지만 내가 못하니까 두블립 베이스들이 이거 있지 알지 느낌 알지 틱톡 느낌으로 그냥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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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그냥 흔들어버린 그만 왜 애들 뭐하고 있는데? 대박이 어떻게 생각해 음악에 해볼까요? 준비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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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 가만히 있으라고 예 예, 바지 갈아입고. 왜? 아니, 예. 오빠 다 엉덩이 흔들고 있어. 예, 전복이요. 바지 저 갈아입으라고요? 아, 왜 이렇게 막혀 있어요? 아, 머리를 빡빡 밀어놓고. 아, 나 왑 하니까 되게 더럽다. 왜? 한 명씩 봐주기. 흐흐흐. I said certified free. 7 days a week. 한 명씩 봐주기. 흐흐. 흐흐. 흐흐흐. 흐흐흐. 자, 누구부터 하실 건가요? 너부터 하시죠. 선생님 같이 해주세요. 기복이 형 마지막에. 형 특유의 허세 있죠? 막. 아, 저거. 힘들어. 오빠 저거라니. 저거라니. 오빠한테. 저. 형 특유의 허세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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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둘 다. 형. 형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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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로니 and a pop That's some way and good she 선생님 이거 너무 창피해요 자 다음은 누구? 제가 해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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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역시 역시 멋있다 다음 다음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 틀릴 거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틀리는 걸 기대하는 건데요 맞아 오케이 레고 레고 승희 승희 다 나오고 좋아요 승희 승희 다 나오고 좋아요 That's some way and good she I'm talking w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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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some way and good she 마카로니 and a pop That's some way and good she 오케이 작고 소중해 저 목걸이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고교하세요 고교 바로 갑니까? 와 준비 자세 언제 시작해요? 1 2 3 3 5 3 3 아니 한글자막 스페이스 공걸이 최촘 쟤 자꾸 지갑 안 들어서 해요 어떤 거예요 자꾸 거릴린가요? 그런 프로그램 했는데 자 다음 비보이곰 비보이곰의 크롬팝 바로 갑니다 한번만 더 해주세요 예예예 저도 틀렸습니다요 아 못하겠다 나이스 나이스 네 선생님 보여주세요 한번 찢어주시죠 선생님 개사랑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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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해요 한번 찢어주시죠 오 멋있다 멋있다 이거를 이렇게 해도 미안하네 갑자기 멋있네 지금까지 저희가 각자의 집에서 지훈이의 나무를 배워봤는데요 부불리 컴푸스 저희는 지금까지 부불리 컴푸스였습니다 다들 다들 멋있네 고맙습니다